성이 넓으니까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 이봐요, 왕요. 지금 청소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방금 전까지 청소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은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아요. 곧 왕자님 오실 시간 됐으니 저쪽, 저쪽 깨끗하게 청소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계속 청소하고 있었는데. 힘들어. 왕자님 오십니다. 어, 왕자님이 오신다고? 빨리 숨어야겠다. 어서 오세요, 왕자님. 으이씨. 동집사, 성에는 아무 일 없었지? 당연하죠, 왕자님. 제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응, 매가 고프네. 어서 들어갈까? 네, 왕자님. 자, 너는 저쪽에 가 있어라. 자, 왕자님. 어서 들어가시지요. 그래. 자, 너도 들어오도록. 네. 나도. 아휴, 수고리 걸리네. 아휴, 수고리 걸리네. 아휴, 수고리 걸리네. 사과 wander. 음, 차 향이 좋은데 동집사, 빨리 쿠키 좀 갖다줘 네, 왕자님 지금 갖고 온 따끈따끈한 쿠키 드셔보세요 동집사, 고맙군 자, 먹어볼까? 오, 맛이 기가 막힌데? 다행이네 키티 아녀가 쓸모가 있었어 난 좀 쉴 테니 동집사도 가서 쉬시오 알겠습니다, 왕자님 편하게 쉬세요 따끈하끈한 쿠키 나도 먹어봐야겠다 아, 오늘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더니 너무 졸린데 잠깐 졸아야겠군 왕자님이 잠드신 것 같은데 내려봐봐야겠다 왕자님 목소리만 멋진게 아니라 얼굴도 너무 멋지다 가까이서 볼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져 누구? 아, 계시나 보다 아, 도망가야 해 빨리 아, 잘 잤다 방금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 심심한데 그네나 타러 가볼까? 하하, 그네를 타면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아 동집사 여기 와서 그네 좀 밀어줘요 네, 왕자님 동집사 갑니다 왕자님 힘껏 밀테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 재미있는데 더 갑니다 왕자님 재미있으셨어요? 간만에 스트레스 확 풀리는데 그럼 제가 앞에서 한 번 더 밀어드릴게요 동집사는 역시 최고야 고마워 동집사도 한 번 타봐 고맙습니다 앉아서 타볼까? 우와, 신난다 난 2층에나 올라가 봐야겠는데 아, 무거워 물 길르기 너무 힘들어 잠깐 쉬었다 갈까? 음, 역시 내 성은 아름다워 음? 어? 저 아가씨는? 이봐요 아가씨 어? 왕자님이다 이렇게 더러운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어 이봐요 아가씨 아,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지? 꼭 찾고 말겠어 이제 이 아름다운 드레스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은 것 같군 동집사! 동집사! 아직도 타고 있는 거야? 왕자님, 너무 재밌어요 어서 내려와 동집사 아쉽지만 이제 그만 동집사, 우리 성에 핑크색 리본을 한 아주 아름다운 여성 못 봤어? 어? 그런 여성은 저희 성에 없는데요, 왕자님?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방금 봤단 말이야 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안되겠고, 내가 찾아봐야지 아가씨, 어디 있는 거예요 아가씨? 어? 우리 왕자님, 뭘 보고 저러시나? 이봐요, 왕여 네 청소하고 물기를 는 거 다행했죠 네, 의자도 깨끗하게 닦았어요 수고했어요 왕자님도 외출했으니 이제 좀 쉬도록 해요 네, 정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힘들어 이제 조금 쉴 수 있겠다 아, 배고파 어? 이거 왕자님 건데 먹어도 되겠지? 아, 맛있다 이제 겨우 배가 구르네 아, 이제 뭘 하지? 아, 아까 전에 통통집사님 그네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저거 타야겠다 아, 마치 우리 성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야 아, 으아 아, bara 뽀로로가 보고 싶다 어? 아니 저걸, 그 아름다운 아가씨 아니야 놀랄지 않게 조심히 다가가자 아가씨 왕자님이다 빨리 도망가야 해 왜 이렇게 안 내려주지 놀라지 말아요 그대로 있어요 왕자님 놀라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 돼요 자 내가 도와줄게요 왕자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우리 편안한 자리로 가서 얘기 좀 할까요 네 아름다운 아가씨 어떡하다 지금 여기 오게 된거지 왕자님 얘기하면 긴데 사실 이렇게 된거에요 뭐라구요 이런 나쁜 마녀같으니라고 우선 아가씨는 아 공주님 우선 공주님은 여기에서 안정을 취하고 나랑 같이 뽀로로를 구하러 갑시다 정말요 당연하죠 자 우선 우리 공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동집사 네 왕자님 아니 하녀가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동집사 말조심하라고 이분은 공주님이야 네 빨리 저기 준비해뒀던 드레스하고 왕관을 갖다줘 아 알겠습니다 공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왕자님 다 준비됐습니다 공주 어서 갈아입도록 해요 네요 왕자님 이제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거야 뒤돌아서 있을테니 어서 변신하세요 아 그럼 나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탁탁탁 다 갈아입었어요 오 너무 아름다워요 오 고양이가 달라졌어 통집사 우린 내일 마녀를 처리하러 간다 내일 준비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왕자님 준비 뽀로로를 구하는 건 내일 출발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푹 쉬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왕자님 고맙습니다 왕자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이 층 구경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이 층으로 갈까요? 네 공주가 웃으니 나도 기분이 좋군 같이 가요 고맙습니다 왕자님 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볼 땐 공주가 더 아름다운걸 왕자님도 왕자님들 아름다운 커플이야 두 분 내려오시기 전에 멋진 그네를 만들어야겠다 왕자님 성의 곳곳이 너무 예쁜거 같아요 5 고맙습니다 그네가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타 보겠어 공주 좋아요 내가 밀어줄테니 무서워하지 말고 재미있게 타요. 네. 두분 모습 너무 아름답구나. 뿌듯해 뿌듯해.